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했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믿은 제자들은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 속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갔던 것 같이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부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세상을 살아내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존재와 운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이 일은 그래서 이미 이렇게 요구됐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54페이지 신약성경 13절부터 끝절까지 또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협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안에 자생적인 생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고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이 복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는데 그 다음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전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이 그러나 속에 있죠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성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통한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현실을 낳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갈 것이요 종일 역사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불만이십니까?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국은 가고 살아 생전은 세상하고 싸울 것 없이 편하게 사는 것 비겁하기 짜기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부심 신자의 인생을 사는 고통과 원망 말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자부심 명예와 영광의 흥복은 왜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요 지금도 행하시는 이 일에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우리의 거룩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Saying